한편 오늘 저희가 계속 이 기아의 신임 포수 권혁경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기아의 원래 선발 포수였던 2명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권혁경 선수가 급하게 또 데뷔 첫 선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또 이 선수가 신일고 출신이잖아요. 여기에 관련돼서 오늘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위원님. 저는 사실 권혁경 선수를 잘 몰라요. 그래서 당황을 굉장히 했거든요. 이제 김민식도 빠졌다. 그다음에 다른 포수도 이미 빠져있었다.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전화를 많이 했죠. 어쨌든 구단에도 전화해보고 조겐 단장하고도 해보고 신일고등학교 감독에게도 정재근 감독이 전화를 해보고 쭉 해봤는데 권혁경 포수가 원래 중학교에 투수를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감독의 근유로 포수만 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해서 포수를 봤는데요. 그러니까 어깨가 상당히 강하죠. 그래서 이제 송운동력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고 도루하다가 이래 이미 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도 좀 편안하게 하지 않았나 보는데 포구운동력은 좋거든요. 그리고 공격력은 상당히 좋다. 이렇게 본다면 오늘 게임은 유효리가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완벽한 패칭을 하는 데는 이 권혁경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. 이렇게 보고 지금 패칭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. 또 그런 가운데 이 선수가 신일고등학교였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신일고등학교 출신들이 좋은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문보경 선수님. 문보경 지금 나오죠. 그다음에 또 김희한도 있죠. 또 뭐 김희집도 있죠. 김혁경도 나오죠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선수들이 또 다른 학교도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감독이 있습니다. 수원유칭호도 그렇고 갱남모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은데 고교 야구는 사실 우승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도자가 좋은 선수를 많이 양성하고 배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선수의 인생이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일고등학교 특히 김희하는 투신들은 야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. 저는 이제 저희 예금감독이 나름대로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근혁경이 투수를 했는데 또 포수로 스위치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정재근 감독에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스카우트들이 좀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으니까 근혁경 선수가 겨울 연습 때 몸무게를 한 5에서 7kg 뺐대요. 좀 더 내가 날렵한 모습 보이겠다.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요. 꿈이 좀 큰 거죠.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좀 일을 저질렀다. 이렇게 보면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 오늘 팀을 승리로 이끌어. 그것도 실질문 하나도 안 했잖아요. 그것도 투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. 의리만 하고만 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면서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단한 활약을 근혁경이 했습니다. 제가 발음이 좀 안 됐을 텐데. 그렇죠. 허균현 설명은 유명한 발음이 있잖아요. 권혁 선수. 권혁이라고 발음을 하시는데 권혁경 선수. 그런데 보통 KBO의 이렇게 깜짝 스타나 유명한 스타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회를 받게 되면서 또 스타로 발돋움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오늘도 갑작스럽게 기회를 받았지만 권혁경 선수 인생에 있어서 또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프로세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준비를 했다가 어떤 틈이 생겨서 기회를 줄 때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. 여러분 잘 아는 매니저기 전선생님 루 게릭도 그랬고. 지금 코디 벨린저 5세 4번 타자도 주력 선수들이 감기, 몸살만 조금 아플 때 그때 허리가 아프더니 들어가서 한 달간 조금 하라 그랬는데 계속 치고 가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. 그런데 권혁경도 오늘로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.